승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저그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을? 왜 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 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막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적 비행체야. 병력이 전질할 수 있게 돼.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어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저교들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그 비행체 둥지의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악이 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 걸세. 즉,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둥지는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 돼. 정거장에 타격대를 투입해서 하나씩 깨부셔야 하네.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저그가 땅굴망을 사용하느라 우리의 병력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중부대가 걱정되긴 하지만 저그구를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게 좋겠어요.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다르겠네. 여기서는 자네가 지휘관이니까. 사냥자락의 사령관. 좋은 결정이야지. 저그 녀석들한테 천국의 악마들 실력을 보여주자고. 심층 숙행 분석으로 이 지역 아래에 퍼진 단층선 3개를 탐지했습니다. 이 3지점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용암이 인접한 동굴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적에 있는 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령관님. 중간에 있는 암석층 때문에 적의 생체 반응을 정확히 감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일단, 폭탄 날을 녀석들이 더 있어야겠는데... 예전에 저런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인원이 많을수록 위험하지. 부대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가기보다는 경험 많은 대원만 올라서 데려가는 편이 좋겠어. 내 부하들을 데려가게, 최고 중에 최고지. 화려한 전투 경력은 물론이고, 영천이 제 집처럼 편한 거친 녀석들이. 자네 맘에 들걸세.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번엔 제 대원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가끔은 녀석들한테도 바깥 나들이를 시켜줘야죠. 차 행성에 착륙한 일부 군대가 현재 굴속에 숨어있으니까, 작전 수행 중에 지원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걸세. 무선 신호가 잡히면, 자네에게 연락하겠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건 고출 작전이 아니니까요. 우선은 저희는 이 방지바을 제품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앙会는 더 좋은 동생입니다. 우선은 이 방지바를 겪고, 불안을 긴. 아이씨 시와 이 방지바를 겪고, 우선은 이 방지발된 자 작전은 뭐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본째를 보여주죠 환상적이군요 좋아, 화끈하고 신속하게, 알지? 자, 가자 남자답게 꼬맹이들한테 테란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주지 MK-12 천공탈한이다 전하시지 못나니 헛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헛공대 나가신다 어디 들어가볼까 나만 믿어 흐려입니까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헛공대 혼자만 재미볼 셈이야, 지미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해보라. 자세히 말해보라. 무슨 일인가? 특수하면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적이 너무 많아서 동작 감지기에 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 해. 스완! 전진하기 전에 포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부. 내 미장의 무기, 무꽃 배티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오? 목소리까지는 전부. 적은 계속 동작 진단하는 게 좋단 말하려구요.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하라. 이공을 공격자들이 지루해 드린다. 도망치면 우리 전진이 줄어들고 가 słu esperar. 자세히 말해보라. 절차히 말해보라. 장군의 civilians. 명옴이 공격자들이 100km를 숨경 안하고 있었는데. 방해가 실력이 넘어가려야 합니다. 고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핵공내는 열받게 하지마요. 남자는 뭐지? 나갑니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핵공내. 레이더? 야, 이런 거물이 와줄 줄이야. 오, 예, 이거 쑥스럽게. 이봐, 장비를 손보는 거라며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동물 탐험은 내 적성압으로는 안 받는 것 같아. 저야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보면 겁먹은 줄 알겠는데요. 졸았구만. 내 그럴 줄 알았니. 이제 무슨 일인가요? 장전은 무엇이냐? 말해보라고 합니다. 네, 다가씨는.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남합니다. 자, 남자답게. 장전은 무엇이냐? 장전은 무엇이냐? 일어난 나라가. 적들은 이동하여. 전투에서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았을까요? 자, 여전히 오십시오. 통합해, 통합해. 적들은 이동하여. 도움드랑이 쓰여. 적들은 이동하여. 전투하여. 아, 전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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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겨우 이거냐? 가로히 가라. 스완, 섬광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졌놈. 본체를 보여주죠! 폭발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야 돼. 빈틈없이 막으라고 재군달. 그또에서 2015년 공격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라치선을 정확히 마치겠습니다. 저의 옆으로 사령관을 하겠다고 봅니다. 목표 1, 겨우 좋다. 과연 노출받이 골라. 최근 정리가 없는 위험을 이끌어진 것 같습니다. 전쟁은 보입니다. 목표 1, 과정. 그래서 내가 온다. 맘씨가 무슨 일인가? 열 먹게 하지 마라.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야, 뇌물! 받아라! 뇌물! 아예! 뇌물! 무슨 일인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어디 드러나 보였다. 이분들 다 세임 안 해보라고. 이제 곧 폭발한다! 모두 여길 벗어나! 좋았어. 하나 끝났군. 세 군데를 모두 폭파시키면 불 속으로 용암이 잔뜩 흘러들어갈거야. 작전은 어디서라나 볼까? 어... 이런... 여긴 포로 잡아두면 된가봐요. 그리고 포로를 감염시키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었다. 편히 보내주자. 이제 천천히는 제대로 안 Announcer 줄어들었습니다. 어, 더 함께 도착하시더라구요! bn, 배우 차이 강행ijo. 이분은 방現데이 계속 날아가는 것만의 공격이 되지? 총리가 똑같은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전이 드러나 볼게요. 자세히 말해볼 작전은 뭐지? 특공대에 나가시나? 너무 늦었어. 유리한 자리를 잡고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자급합이 될 거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 자세히 말해보라. 말해보라.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보라. 자세히 말해보라. 자세히 말해보라고. 문종이 짓거리새밍이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작전은 뭐지? 자 야 남자답게. 문종이 짓거리. 문종이 짓거리고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간에 띵을 잃을 수一個 Gen. 미국이 모아 죽는 전쟁의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시은력을 쓰여 있다고 해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망간다니. 침대 효과가 파괴됩니다. 다시 시은력을 통해 제발을 겪지 않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차가운 것 같습니다. 공기촌에 대한 공기고사는 마찬가지로 모아보러가 가능해집니다. 이 공팀의 공격이 될 것 같은데. 반해 요? 일단 공격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필요하실 때 우리는 사방실러움을 더욱 길게 만들어있습니다. 아하 벌레요? 공격을 잃는 법이 좋습니다. 목격은 적게 지적할 것입니다. 공격은 적게 지적을 지적이 됩니다. 공격은 적게 지적이 됩니다. 공격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은 적게 지적이 됩니다. 목표 달성. 자, 남자답게. 난 자세히 말하면 온종일 천만의 셈입니다. 이 상자는 뭐지?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저그는 정말 놀라워요. 생물학적으로 존도 알면 좋을텐데. 그건 내가 잘 알지. 총알을 박아넣으면 죽어. 저 글쎄요. 그건 생물학이랑은... 둘 다 입 다물어.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폭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나만 믿어. 말해. 여는 지지. 바다에 있는 그런 부품을 찾기 시작하는 데가 좋습니다. 분명히 여는 건너뛰는 날씨가 Nast. 공격을 하신 사람과 백종 Wieder해. 그런 부품이 찾아왔습니다. 공격을uti 마시고 산책장에서 만나면 되기 때문에? 큰 групп을 주문하십시오. 공격을 쓰시오. 다리를 부터는 점심으로 갔을 때가 나만의 배경이 떨어졌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기타는 멍청이지면서 공격이 안전한다면, 우리 기타는 멍청이지만, 우리 기타는 멍청이지만, 공격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도착했습니다. 여길 벗어나자! 자, 폭탄 한 방만 더 터뜨리면 땅굴벌레 통구이를 먹을 수 있겠군. 긴장 풀지 마라, 제군들! 자, 남자답게. 특공대답. 우릴 따라 붙은 놈이라도 있나? 아니야, 뭔가 신호가 잡히는데. 움직이질 놈. 아니나 유충인가? 자, 남자답게. 보습자를 보여주죠! 무슨 일인가? 아무리 아는데, 손이 떠나볼까? 말해보라고. 땅을 손이 떠나볼까? 경고. 맞추지 않으십니다. 사수공대에 나가자. 자, 남자답게.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저하고 생명체가 알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해보라고! 당장은 멀찍. 영호한 사항인 여성이 오라고! 여유종양호선에 떠나 볼까? 자, 남자답게! 누군진 몰라도 이 알까른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특공대 나가. 자세히 말해보라. 우리 끝이야, 끝이라고! 다 맞습니다. 어디 드러나 볼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 안심하긴 일라. 폭탄을 설치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준비됐네, 처음놈. 이게 터질 때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딜, 저게 알을 까고 있어. 처치해. 저놈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대피할 수 없어. 말해봐요. 내가 왔다. 서로를 잡는게, 생각해. 자세히 말해봐요. 나쁘지 않은데. 고맙게. 전혀 있어보니. 전혀 있어보니. 무슨 일이지? 적금이 나갔다. 나만 미나. 시간 낭비하지 말아나. 말해 보았. 강제는 뭐지? 주일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이게 당면 선이 드러나 보니. 목목이 불편해졌습니다. 목표 2,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격포에 대해서도 많이 여기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는걸. 폭발이 초일기에 들어갔네.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해. 미리로! 매티가 저그를 붙잡아둘 것세. 이란 재개. 용암이 흘러들어오고 있잖아. 그게 계획이었다고, 타이커스! 이제 죽어라 뛰어, 이 멍청아!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모두 여기서 나간다! 다들 힘내! 뛰어! 소속력 pied peak. 에괜찮아. 사퇴근human 일으킬 시킬 수 있구요. 무거웅 칼. MKG가 무순 넣어. 우리의 디리얼을 낼 수 있으며, 여기가 되는 기준으로 아니지 않으시오. 돌돌시가 되는 것보다 다른 가정에 구겨진 적이 있어요. 우리의 디리얼을 낼 수 있게 해결해 드네요. 침실을 향해 보겠습니다. 공대에 나가시다. 공대에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공대에 나가시다. 역시 싸움은 이렇게 치고 받아야 제맛이지. 저 굴 무너지는 것 좀 봐. 속이 다 후련하네. 진짜 많이 해지오죠? 자시들, 이젠 우릴 좀 무서워하겠죠? 아,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좋아. 우리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